이번엔 두 개 더 잘 먹었어요 킁킁킁 남은 양념장 이거랑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달콤한지 달콤한탕 톡톡톡톡 계란 까먹는다 잎 흡수만 먹어도 맛있어요 젤리 너무 맛있어요 제가 뭐하고 싶었던 모습을 볼게요 마지막으로, 소비가 너무 Здорово 이 정도면은 이게.. 근데.. 맞아요 은근히, 뱃뱃뱃 엄청, 뱃뱃뱃 뱃뱃 뱃뱃 이 정도면 크로스마스 이 소금은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또한 소금에 넣어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금을 넣어버렸어요 저는 소금의 소금을 넣어서 사랑하고요 그리고 소금이 더 맛있었어요 소금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소금은 조금 더 맛있었어요 소금은 좋더라구요 이 소금은 소금은 정말 맛있다 후추 달걀을 먹으러 가고 있는 일이 많네요 달걀 바삭바삭 어금니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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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초콜릿 고기 받은 치즈가 좋은데 잘 먹어요 저는 이 치즈가 잘 먹어요 조금씩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잘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호박 간장 가루 10분 정도 아삭아삭 매콤하고 아삭해요 쪼금은 쫄깃해요 쪼금은 쫄깃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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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금은 쫄깃쫄깃 이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역시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는 치즈가 더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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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쫄깃쫄깃 쫄깃쫄깃 마늘 이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하고 맵다 입안에서 호로록 새우는 마늘이 좋은 것 같아요 고춧가루 이곳은 마늘과 마늘을 넣어주고, 이곳은 고소한 맛이에요. 이곳은 마늘과 마늘을 넣어주고, 마늘이 많아요. 마늘이 너무 맛있었어요. 마늘이 너무 맛있었어요. 파이팅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은 매콤한 매콤한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주 매콤하고 매콤한 고추냉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매콤한 고추는 매콤한 고추, 고추냉이를 먹어서 더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쫄깃쫄깃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